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정수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 첫 번째 컨텐츠, 회심의 컨텐츠. 회심의 컨텐츠.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4천 조회수를 달성했고, 주변에서의 반응이 좀 있었나요? 주변에서 지난번 교덕코트 출연했을 때 저에게 카톡이나 DM이 좀 오더라고요. 여기 갑자기 왜 나오시는 거예요? 하면서 반응이 좀 있었다. 너무 개인적으로 좀 좋았죠. 뭔가 나이가 들수록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을 알아주는 대화 상대와 나누는 대화가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너무 좋은 티타임 같은 그런 시간이었다. 그래서 오늘 또 나오게 돼서 감사하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도. 그 긴 호흡의 컨텐츠였는데도 많은 분들이 기다렸다. 이런 깊이 있는 대화를 좀 은근히 바랬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뭐 요즘 워낙 쇼트폼 컨텐츠 시대이긴 하지만 또 교덕코트 채널에 오시는 분들 정도면 사실 격투기가 거의 메인 취미 중 하나이신 분들로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짧은 호흡에 자극적이고 즉시적이고 이런 뉴스들도 중요하지만 또 그거 이외에 어떻게 보면 시의성에서 좀 벗어나 있는 좀 딥한 얘기들 격투기를 둘러싼 그 경기 그 외부의 얘기들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런 것들에 부응하는 컨텐츠가 아니었나 지난번에 나왔을 때 그런 분들의 수요에 혹은 갈증에 제가 한 말들이 좀 해갈이 됐다면 너무 좋은 일이죠. 감사합니다. 댓글을 한두 개 읽어드릴게요. 이정수 기자 보고 신나서 재생합니다. 꿀정보 큰 웃음 기대합니다. 라고 댓글이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김파케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아직도 따라다니는 김파케. 이거는 돌아올 수가 없겠죠. 김파케는 좀 돌아오기 힘들죠. 왜냐하면 다들 너무 바쁘고 지금 멤버들도 산발적으로 물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또 가정도 있고 김파케가 돌아오는 건 사실상 이제 2007년, 2008년으로 기억하는데요. 프라이드가 매각된 이후에 프라이드가 첫사랑 같은 것이냐. 프라이드가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리와 비슷하다. 첫사랑입니다. 첫사랑. 사인은 다 좋습니다. 참고로. 가끔씩 꺼내보는. 아 그런 게 있었지. 잘 살고 있으려나 다들. 참고로 지금은 꺼내보기도 힘든 게 다운로드 받는 링크가 다 폐쇄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하여튼 그러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 이거 좀 슬프기도 하면서 되게 오래된 올드팬의 댓글인 것 같아요. 혹시 제 유머 비난. 아니요. 아니요. 저 그게 제일 상처였는데. 같이 늙어가네. 아. 옛날에 파케 할 때도 할 때는 네. 애기 얼굴이었는데 지금 애기가 아니라는 거죠. 저도 40대입니다. 저는 언제나 격투기계에서 막내였는데 제가 기자 처음 시작했을 때가 워낙 이제 만 18세였거든요. 어린이 나이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벌써 그렇게 됐군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많은 댓글 또 이번에 올라가면 남겨주시고 궁금했던 것도 물어봐주시면 언제든 대답할 수 있으니까 이정수 기자는 이정수 기자가 해박한 MMA 시장의 정보 그다음에 인사이트가 있는데 최근에 또 마케팅 쪽에 네. 네. 발을 디뎠다 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마케팅 브랜딩 쪽 조금 더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브랜딩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잖아요. 보도자료도 내고 인쇄물도 만들고 디자인도 만들고 이런 걸 할 때 이제 기획단에서 한두 마디 얹을 수 있는 그런 뭐 자문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 조무라고 뭐 자문과 조무의 어떤 중간지점 브랜딩이나 마케팅 관련해서 이제 그런 일을 시작을 했고 네. 오늘 푸는 얘기도 오늘 아마 제이크 폴 타이슨 얘기를 할 텐데 네. 그 관련해서도 기자로서의 관점 반 그리고 마케팅 종사자로서의 마케팅 관련자로서의 어떤 관점 반 해서 그렇게 한번 얘기를 오늘 풀어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마케팅 쪽에 이런 시야를 갖고 보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뭐 사실 그 사업을 하는 거니까 제가 페이를 드려야 되지만 짧게 말도 안 되죠. 이교도코트 채널 브랜드 어떻습니까? 교도코트 채널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뭐 항상 저는 문제보다는 문제는 제가 보기에 크게 발견되지 않고 아직까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거는 교도코트 채널의 댓글이죠. 댓글이 이제 어느 정도는 이 브랜드 사용자 소비자일 수도 있고 이 경우에 시청자 구독자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반응을 좀 엿볼 수 있는 바로미터 같은 거거든요. 민심 같은 것들. 근데 보면 아 이교도코트 기자님이 이 구독자들과 쌓아온 유대관계 이런 것들에 좀 주목을 하죠. 주목을 하죠. 이 유대관계의 기저에는 이교도코트 지금까지 걸어온 행보에 대한 신뢰감이 바탕이 돼 있고 댓글 같은 거 보면 아 이교도코트 하고자 하는 말들을 이 댓글을 다는 구독자 시청자 분들이 온전히 이해를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 저는 오늘 녹화 들어가기 전에도 살짝 얘기를 들었지만 아니 드렸지만 저는 제일 인상 깊은 댓글들이 요즘에 좀 많이 달리는데 이교도코트 기자는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을 우리가 듣고 싶은 질문을 인터뷰 이에게 한다. 저는 그게 핵심 같아요. 저도 그게 제일 좋은 칭찬입니다. 그게 정말 좋은 칭찬이고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교도코트 기자님을 너무 좋아하면서 옆에서 봤지만 그 뭐랄까 질문을 할 때 좀 기자 입장에서 좀 날카롭게 들어가야 되지만 그거 주저주저하게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있죠. 근데 또 그걸 완급조절을 잘못하면 너무 공격적으로 들리고 그 중간지대를 잘 아는 사람이 이교도기라고 보는데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이 교도코트 채널은 그 컨텐츠가 상품이잖아요. IP죠. 인텔렉추얼 프로퍼티 지적재산권을 가진 그런 상품이잖아요. 그런 무형의 밸류를 줘야 되잖아요. 시청자들한테 그게 결국은 궁금한 것들을 풀어주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해주고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충실하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 교도코트 채널이 항상 조회수가 30만 40만 나오진 않지만 조회수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 순도는 굉장히 높다. 그리고 또 구독자들의 좀 높은 식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격덕력? 그런 것들이 높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굉장히 좀 밀도 있는 채널이다. 그렇게 보고 있다. 그렇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이게 계속 성장을 할지 좀 제가 보기에 이교도 기자님도 컨텐츠적으로 최근에 전업 선언을 하시면서 컨텐츠들이 진짜 안에서 이제 부글부글 끌어오르던 그런 열망 같은 게 컨텐츠로 나오는 것 같아서 알을 깨고 나오시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팬으로서 흥미롭게 진짜 진심으로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커 나가는지 계속 봐주시고 얼른 크세요. 이게 약간 삐딱하게 가네 그러면 또 전문가로서 마케팅 전문가로서 한마디 해주시면 바로바로 수정을 하니까 말이 길죠. 일단 제가 호흡이 그 호흡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는 운전하실 때나 지하철 타고 좀 먼 거리 가실 때 그렇죠. 특히 고속버스 그냥 듣다가 슥 잠드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집중해서 막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슥 듣다가 잠드는 느낌 그런 이유가 어떨까 좋습니다. 그러다 다시 듣고 이런 느낌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와중에 좀 뭐 어떤 지적 갈증을 조금 채워줄 수 있는 거라면 더 좋을 거고 뭐 그렇네요. 제가 또 편집도 좀 해가지고 토막토막 내서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지난 1화 때는 약간 그 얘기를 좀 이어가면은 그때 주제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렇죠. 하나가 은간우는 반사체이냐 발광체이냐 예전에 그 윤 대통령 때 나왔던 저는 국내 정치는 모릅니다. 아니죠. 저도 국내 정치는 모릅니다. 저도 찾아봤어요. 발광체, 반사체니까 칼념류가 그런 쪽으로 나오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보셨을 때 은간우는 지금은 발광체 맞습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발광체, 반사체 빛 빛에 관련해서 이제 비유를 메타포를 진행을 해보면 네 집에 콘센트가 없어 아 자가발전이 힘들다 자가발전 그것보다 인프라가 너무 안 갖춰졌어요. 인프라라 하면 프로모터의 역할이죠. PFL 쪽에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프로모션을 그러니까 프로모터가 왜 프로모터냐면 파이트를 하는 게 파이터이듯이 프로모션을 하는 게 프로모터거든요. 프로모스를 하는 게 경기가 여러 방면에서 복작복작하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 위에 은간우를 탁 얹으면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하는 게 프로모터 역할인데 그런 프로모터가 해야 될 역할을 PFL이 못해도 못해도 좀 너무 조금 심각한 수준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은간우는 항상 미국 격두기에서 많이 하는 말이 혹은 복싱 프로모션에서 많이 하는 말이 댄스 파트너가 중요하다 은간우는 너무 탑 선수지만 둘이 부시돌처럼 탁 탁 그러니까 부시돌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부시돌의 크기는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사실 부시돌만 있으면 돼. 근데 상대방 부시돌도 이번에 너무 조금했고 손톱을 찌울 정도로 조금했는데 그러면 사실 프로모터가 밑에 볏짚이라도 풍부하게 빠삭바삭하게 잘 말려서 놔뒀어야 되는데 볏짚도 다 이렇게 젖어있었던 거죠. 결론적으로는 조금 김빠진 느낌이 좀 강했죠. 이게 공식적으로 숫자가 나오진 않았는데 PPV 대회였잖아요. 형편없었다. 지금 루머에 의하면 제가 좀 숫자 기억이 좀 약하긴 한데 2만 개 팔렸다는 얘기죠. 2만 개면 이거는 페이퍼뷰로서 거의 의미가 없다고 봐야 돼요. 진짜 의미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할 바였으면 2만 이었으면 유튜브 그냥 무료로 상중에 푸는 게 낫죠. 확장력 있게 더 하는 게 더 나을 뻔했죠. 판단 미스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PFL이 지금 현재 좀 지난번 교도코트 채널에 나왔을 때 똑같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PFL 하면 이제 벨라토로도 인수를 했고 프로페셔널 파이트리그 PFL이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경영단에서 봤을 때 멤버들이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파이낸스 그러니까 재무나 이런 금융 쪽 사람들이 돈을 굴릴 줄 알고 제네럴한 그러니까 일반 론 쪽 측면에서 경영을 잘하는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이끌고 있는 게 PFL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UFC 이외의 다른 대회들이 뜰 수가 없었던 게 말하자면 이제 반대 개념으로 너무 파이터 출신 파이트 비즈니스 출신들이 하니까 소위 주먹구구식으로 경영을 해서 안 된 게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정반대 사람들이 해서 기대를 했던 건데 역시 중요한 거는 밸런스다. 그러니까 너무 파이트 비즈니스 비즈니스적인 화법을 구사를 전혀 안 하니까 산술적으로 이걸 접근을 하니까 이게 컨텐츠가 생기도 없어지고 하면서 흥이 안 나면서 이번에 말하자면 은간우가 나온 출전한 페이퍼뷰 대회도 소위 좀 실망적인 성과를 거둔 거죠.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 분위기를 잘 아는 사람들이 어떤 체계 없이 막 굴리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외부에서 이쪽의 감성이라든가 공감대에 젖어들지 않고 너무 숫자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번에 후자 쪽으로 후자 쪽에 너무 드러났다. 그래서 언제나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뭐가 정답이라는 건 없고 그 상황 상황에 맞는 거 뭐 계획하지 말고 적응해라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제 친구 중 하나가 많이 돈 플랜 어댑트 고윗 더 플로우 흐름대로 가라 약간 그런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반대로 봤을 때 데이나 화이트와 UFC가 빛나는 거죠. 어쨌건 헤드에는 진짜 밑바닥부터 올라온 파이트 프로모터가 있고 이 사람이 모든 주도권을 끌고 가는 와중에 아래에는 보편적 실력자들이 있거든요. 파이낸스 쪽 법무 쪽 마케팅 쪽 근데 어쨌건 브레인은 데이나 화이트라는 거죠. 파이트 비즈니스를 잘 아는 파이트 프로모터 출신 그래서 그 화학식을 만들어내는 게 어려운 것 같고 그 칵테일을 맛있게 달콤하게 하지만 좀 씁쓸함도 있게 칵테일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씁쓸함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맛이 흔져도 있고 뒷맛도 있어야 되고 달달함도 있어야 되고 봤을 때 예뻐 보이기도 해야 되고 그 진짜 그 칵테일을 만드는 그 조합하는 그 믹솔로지스트 파텐더의 역량을 가지는 게 어렵다.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예전에는 작년만 해도 PFL이 대항마로서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그랬죠. 이번 거 보고 사실 좀 갸우뚱? 갸우뚱. 상당히 갸우뚱. 그리고 되게 불투명하다. 미래가. 저도 그렇게 봐요. 이 다음에 기대가 되잖아요. 응가능과. 그런데 그것마저도 없어요. 그렇죠. 혹시 최근에 데이나 화이트 대표가 GFN 출전선수 꽂은 거 혹시 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나 화이트 대표의 접는가로서 세계의 한 오걸 안에 들지 않습니까? 세계의 제가 보기에 오걸. 네. 데이나 화이트 지인에 가까운 기자들 빼면 데이나 화이트의 어지간한 인터뷰나 이런 거 다 듣는 편이거든요. 예전엔 팬심으로 많이 들었고 요즘에는 그냥 흥미로워요. 흥미로운 제 입장에서는 경영자들 인터뷰 같은 걸 들으면 되게 재밌어요. 제 입장에서 근데 이제 재무쪽 그러니까 CEO들이나 뭐 회장이나 그 C레벨의 사람들 중에서도 본인의 게임이 다 있잖아요. 네. 자기 스타일이 있는 거고 자기 스타일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PFL처럼 파이낸스 그쪽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회계 쪽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마케팅 쪽 얘기 데이나 화이트는 굳이 치면 마케팅 쪽 얘기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 입장에서 인사이트도 많고 흥미로운 얘기를 해서 이제 많이 듣죠. 이번에 GFN GFN에 선수를 꽂았어요. 나보토프라는 선수를 꽂았는데 이게 이제 혹자는 우리는 이건 뇌피셜입니다. 근데 가장 어떤 심정적으로 빙의가 돼서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뇌피셜이지만 뇌피셜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아니 그 나보토프를 미리 섭외를 해가지고 연기를 시킨 거다. 그리고 딱 연결을 한 거다. GFN에 평소 데이나 화이트 대표라면 그런 식의 이벤트가 가능한가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가능은 하다. 아까 이제 칵테일론 이정수의 칵테일론 그걸 봤을 때 이거를 딱 떨어지게 해석할 필요도 없다고 봐요. 저는 이를테면 저는 어떨 것 같냐면 제가 마케팅 담당자나 행사 담당자였으면 데이나 화이트 이외에 다른 사람들 다른 중역 이를테면 헌터 캠벨이라고 넘버투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갔을 수도 있고 뭐냐면 데이나 화이트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대표님 희한한 질문 하나 나올 건데 너무 당황 안 하셔도 대여했을 수도 있는 거고 약간의 그 정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전혀 스크립트 없이 갔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촉발이 돼서 홍보가 되고 화제가 됐다. 근데 그거를 GFN에 꽂아줬다? GFN에 그 선수 어쨌건 이게 해외 덕후들 사이에서는 1차적으로 버즈가 일어났어요. 화제가 좀 됐는데 그 선수를 GFN에 꽂아줬다? 데이나 화이트나 UFC 행보를 보면 굉장히 어떻게 어떻게 보면 되게 정치적 수사하기 가까워요. 그래서 의미 없는 메시지를 거의 안 내놔요. UFC는 그거 보면 다분히 좋은 의미로 정치적인 거죠. 데이나 화이트가 좀비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높다 하나가 있고 데이나 화이트가 좀비 파이트나잇이 파이트 패스에서 중계되잖아요. 해외에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 원소스 멀티유즈 같은 거죠. 하나로 여러 군데 꽂을 수 있는 만능키 같이 일단은 UFC 그 뭐랄까 그 사건 일련의 사건 자체에서 남는 거는 데이나 화이트의 영향력이에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일단 하나가 있고 UFC의 기자회견조차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간접적으로 보여준 거고 그리고 좀비한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화환 같은 거 보내준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 좋은 비유다. 그럼요. 화환을 보내준 거죠. 원래 화환이라는 게 딱 이름을 써놓잖아요. 그럼요. 내가 신경 쓰고 있다. 감사하다. 조의를 표한다. 이런 것들을 딱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누구 이름 걸고. 그러면 그게 이제 외부자들한테 그게 위력 과시가 되잖아. 좋은 의미로 그것도 있는 거고. 화환 좋다. 뭐랄까.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파이터들한테 간절함에 대한 것을 보여주면 우리가 열려 있다. 내부 내부 어떤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파이트 패스 자체의 영향력을 올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데이나 화이트의 컨텐더 시리즈 저희 둘은 항상 하던 얘기인데 그거랑 비슷한 역할 한다고 봐요. 데이나 화이트의 경영은 장악의 경영이에요. 주도권의 경영. UFC 이외에는 이 세계 안에 어떤 것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가 데이나 화이트식 경영이에요. 근데 UFC 에서 모든 인재와 모든 경기를 소화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요즘에 UFC 대회가 1년에 거의 40회 이상 치러지는데 어떤 경기는 이건 UFC 대회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맥이 빠진 대회도 있고 그런 걸 데이나 화이트가 모를 리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는 본인이 확실히 우군으로 생각하는 이들에게 세력을 만들어서 이양을 해야 되는데 좀비 정찬성 선수 같은 경우에도 GFN을 처음에 발족했기 때문에 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데이나 화이트도 믿을 만한 사람이 말하자면 피더처럼 리그를 열어주면 좋고 근데 피더가 너무 피더 같으면 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하입도 실어주고 그래서 기자회견에 나왔던 그 선수를 좀비 파이트나 좀비가 프로모터로 변신을 했는데 꽂아준다 보내준다 근데 여기서 이기면 UFC 올 수도 있다 거기 안에서 스토리가 지금 파생되는 게 몇 개예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GFN은 완전한 데이나 화이트 라인인 거를 천명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그런 묘수 같아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그게 뭐 의도적이었던 아니었든 효과는 굉장히 좋았고 효과는 굉장히 좋죠. GFN이라는 이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그렇죠. 그렇죠. 유의미한 컨텐더가 된 거죠. 이 안에서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또 부가적으로 종속 부차적으로 알려진 게 아 좀비가 프로모터를 해? 이것까지 알려진 거잖아요. 그렇게 된 거죠. 사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데이나이트가 한국으로 온단 말이에요. 루킹포어 파이트를 찍으러 한 4일 정도 머무는 것 같은데 3,4일이나 이틀을 찍고 체험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한복 입히고 한다고 하는데 그거하고 경기장 가서 선수들 보고 황인수 선수가 이기면 충분히 반응성이 컨텐터로 꽂을지 직행으로 꽂을지는 봐야 되겠지만 여기 오는 이유는 뭐예요? 굳이 이렇게 와야 되나? 오는 이유는 그거를 하나의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올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한국에 올 때가 된다. 그냥 대회 이외에 그냥 데이나 화이트 개인 자격으로 올 때가 된 것 같고 데이나 화이트도 뭐 복합적 이유겠죠? 제가 너무 데이나 대변인 같긴 한데 일단 정찬성 선수의 대회가 있다는데 가기도 하고 루킹포어 파이트가 좀 주로 미국 캐나다 정도 돌았는데 아부다비 정도? 아부다비 정도? 그렇죠. 중동에 한번 갔었지만 인터내셔널로 가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거는 나중에 또 뒤쪽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더 얘기를 할 텐데 데이나 화이트가 이제 UFC의 파생 IP들 그러니까 파생 프로그램들을 계속 키울 생각이 있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제 내년에 2025년에 ESPN하고 이제 중계 딜이 완료가 되면 재계약을 하든 다른 데를 찾든 그렇게 될 텐데 그러려면 이제 꾸러미 꾸러미 안에 뭐가 많아야 교섭 파이트 좋잖아요. 야 우리 대회 안이 있는 게 아니다. 루킹포로 파이트 이거 야 코리아 간 거 맞지? 케이팝 알지? 세계적인 확장성이 있다. 그렇죠. 뭐 그런 의미도 있고 근데 4일이나 있는데요? 3일 기본 3일 이틀 있다가 진짜 오래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 행보를 보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아부다비에 돌아와서 아마 트럼프 그 연설 같은 거 했을 거예요. 일종을 되게 쪼개쓰는 되게 쪼개쓰죠. 한 3일 4일 있는 거네요. 3일을 풀로 3일 있는 건 되게 오래 있는 거네요. 그건 모르죠. 또 무슨 미팅이 있는지 또 마크에 무슨 미팅이 있는지 이게 지금 뭐 이거는 아까 중계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계권도 그렇죠. 이제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여러 사업자들하고 CJ가 됐든 쿠팡이 됐든 스포티비가 됐든 다른 혹시나 TV조선이 됐든 여러 방송사들이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겸사겸사 오는 게 아닌가 그렇죠. 뭔가 많겠죠. 대나이트 대표 오면 되게 반가우시겠어요. 만나볼 의향이 있습니까? 만나볼 의향이 제가 있다고 해서 만날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반갑다기보다 좀 흥미롭죠. 이 사람이 뭐를 하고 갈까 나중에야 밝혀지고 일부는 안 밝혀지겠지만 어떤 일정이 있을까 그리고 뭔가 아 격투기가 전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이 세계관이 좋은 의미로 그 허물을 찢고 나오네 그런 느낌 데이나 화이트가 개인으로 왔는데 화제가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신선했어요. 격덕들이 데이나 화이트 오는 것도 신기하지만 오는 게 화제가 되네. 대회를 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데이나 화이트라는 사람이 온다는 것 자체가 화제가 된다는 걸 보고 아 격투기 시장이 어떻게 보면 지금 내 생각보다 훨씬 솔리드하게 커지고 있구나 이해도가 높구나 오히려 예전에 막 K1, 프라이드, UFC 다 있을 때는 데이나 화이트에 대한 이해도가 어떻게 보면 높지 않았어요. 프로모터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죠. 근데 지금 격덕분들이 확실히 좀 입체적이고 총체적으로 격투기를 이해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데이나 화이트 첫 번째 인터뷰 첫 번째 인터뷰 한국에서 처음으로 인터뷰를 멕시코 시티? 처음에는 라스베가우스 라스베가우스 2006년도 2007년도 때 2007년에 기다렸다가 기자에게 어떤 질문을 했었죠? 그때는 유튜브 시대가 아니었어요. 2007년에 엠파이트에서 같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운 좋게 그때 대회가 크로캅 대회였나요? 크로캅이랑 퀸튼 잭슨이 데뷔한 대회였어요. 크로캅은 산체츠라는 에디 산체츠랑 붙는 대회였고 퀸튼 잭슨은 마빈 이스트맨이라고 본인에게 패배를 한번 안겨줬던 선수 근데 이제 한국 팬들 입장에서도 프라이드 선수들이 출전하는 UFC니까 그때 취재가 된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UFC는 완벽한 넘버2였어요. 사실 근데 이제 리얼리티 쇼가 터지면서 넘어가는 과정에 뜨던 중에 기자회견도 그냥 조그만한 호텔 경기장 내부에 있는 호텔 안에 있는 경기장이었고 만델레이베이였어요. 만델레이베이였어요. 거기에 있는 MGM? MGM? MGM 아니면 만델레이였죠. 그때는 그때 이제 그 안에 이제 기자회견실도 엄청 조그맣어요. 그냥 카페 깔린 그냥 대기실 같은 데서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기다렸다가 항상 그 마케팅 직원이 채가요. 데이나와이트를 아 죄송합니다. 시간 없다. 저는 항상 두 번 다 그랬는데 아 나 한국에서 왔다. 플리즈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하면서 이제 물어보았죠. 그때 이제 제가 비디오 카메라 테이프로 녹음하는 거 들고 어버버버 하면서 이제 물어보면 진짜 옛날 같다. 진짜 옛날이죠. 데이나와이트도 막 젊었고 데이나와이트가 지금 한 제 나이밖에 안 됐을 거예요. 지금 조금 더 많거나 그 당시에 거의 20년 된 얘기니까 뭐 구태의연한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때는 일단 인터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를 둬야 되니까 그랬던 것 같았어요. 진짜 오래된 멕시코시티 때도 인터뷰를 했었고 멕시코시티 때도 인터뷰를 했었죠. 벨라스케스 배우듬 그때 TUF 막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이제 멕시코 런칭한다 막 할 때 맞아요. UFC가 OTT 파이트 패스를 런칭하고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중남미에서도 본격적으로 뭘 하려고 하고 할 때 데이나와이트도 인터뷰를 했고 그때 이제 세월호 사고가 있던 직후였는데 데이나와이트가 초반에 그 얘기 먼저 시작했던 기억이 있네요. 데이나와이트가 이제 페리 사고 세월호 사고 그거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 얘기하고 데이나와이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랑 어떻게 보면 좀 겹치는데 이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은 딱 잘라서 규명하기가 힘들잖아요. 악인이냐 선한 사람이냐 하면 나는 악인이라고 봐. 근데 기본 악인으로 깔고 이런 식으로 한마디 한마디 정서를 건드려주는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운신의 폭이 넓죠. 데이나와이트는 악인이라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인간미가 있다. 그러니까 나쁜 남자 같은 나쁜 남자 그렇죠. 츤데레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저조차도 어떤 면에서 제가 데이나와이트 지지자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싶은 게 있다가도 인터뷰할 때 갑자기 세월호 페리 액시던트 그거 너무 진짜 먼저 묻지 않았던 거 제가 먼저 묻긴 했어요. 그때 분위기가 제 느낌이 제가 이제 기자회견을 가서 이렇게 하는데 데이나와이트 딱 되는데 그냥 순간적으로 그때 한국이 좀 분위기가 너무 그래서 그렇죠. 그게 얼마 안 되고 났어요. 이게 너무 막 익사이티드 된 느낌으로 인터뷰를 하는 게 조금 저 스스로도 좀 부담된 거의 진짜 당일인가 다음날인가 그랬어요. 인터뷰가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균형감가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유도 질문처럼 얘기했더니 데이나와이트가 알고 있더라고요. 워낙 큰 사고니까 그래서 그거 알고 있지 하면서 조이를 표한다 하고 얘기 막 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언제가 될까요? 세 번째는 없어요. 두 번 한 것 같아요. 될까요? 될까요? 데이나와이트 인터뷰? 이번에 한번 하시죠. 공항 가서 TMZ 스타일로 그냥 들이밀어가지고 나 LG로 시작하게 못해. 글쎄요. 만날 일이 있으면 좋겠네요. 네. 예. 네. 네.